자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 김길선님입니다. 우리 김길선님의 정하나 준 것이 출발합니다.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새벽 찬 바람 마셔봐도 님인지 남인지 피울 건지 말 건지 이 밤도 중하고 새벽달 기운 내 내 나라를 주니라 입술 깨물어도 애꿎은 가슴만 타네 정하나 준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 아 몰랐네 가슴이 답답한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새벽 찬 바람 마셔봐도 님인지 남인지 피울 건지 말 건지 이 밤도 중하고 새벽달 기운 내 내 나라를 주니라 입술 깨물어도 애꿎은 가슴만 타네 정하나 준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 아 몰랐네 정하나 준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 아 몰랐네 아 몰랐네 네 큰 박수 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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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